오늘 따라 뭔가 되게 짜리몽땅한 게 나오는 거 같지 왜 이렇게? 누구랑 싸웠냐고요? 있어요 그놈 있잖아 너 그렇게 만든 놈 그놈 좀 보고 왔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아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냥 이렇게 됐어 이젠 괜찮 그럼 있잖아 그럼 김씨를 시작하네 엄마한테 물어봐 소리야? 멍게 났다 나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다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? 나랑 얘기하는 거 맞춰줘야죠 왜 다 다른 얘기하지 마요 다 다 다 난 지금 다 같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요 나랑 대화해요 딱 지금 1대1로 그쵸? 빈이 잘 어울리죠? 그쵸 그게 맞죠 딜레이? 딜레이였어요?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들어줘야 돼요 알았죠? 다들 다들 이렇게 얘기해봐요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응? 저기요 다들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마요 그쵸? 빈이 예쁘죠? 그게 맞죠 응? 뭐라고? 저요? 저 안 잘생겼어요? 못생겼어요? 저요? 저 안 잘생겼어요? 못생겼어요? 저요? 저 안 잘생겼어요? 못생겼어요? 어? 리얼리? 하하 조용히 해 봐 얘가 얘기하는 게 안 되고 얼굴도 크고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인터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언제 제일 잘생겼다고 느끼나요? 그리고 도영이도 요즘 최근에 막 물어봐요 형은 형이 언제 제일 잘생겼다고 느껴요? 그래서 뭐 나? 모르겠다 몰라 어려워 근데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진짜로 또 다음 주가 오네 왜 다음 주가 오지? 왜 월요일이 다시 시작되는 거지? 왜 그럴까요? 왜 직원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피를 도는데 왜 내일이 다시 월요일인 걸까 가까? 가까? 어떻게 해? 가까 바까 까까가 가구 같고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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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홍이 가까 까까 까까? 아니면 말까 말까 말까? 대홍이 고고 까꼬 대홍이 자본기 까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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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정신 차려. 지금 잠이 오기 시작해서 사실. 옛날에 막 그런 거 하잖아요. 엄마 있고. 되게 몰래 게임하고. 나 한 번도 안 걸려봤지.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? 포인트가... 없어요. 그냥 맘 편하게 뭘 깨면 그렇게 하는 거야 맘팡하게 하고 걸릴 때 딱 걸리고 혼날 때 딱 혼나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가 밤이잖아요 밤이라도, 밤이라서 엄마, 아빠도 비몽사몽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아, 너 애가 진짜 왜 그러니? 약간 이 정도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, 잡게 미안해요, 잡게 다시 하는 거지 엄마가 두 번은 안 와 생각해 봐요, 엄마 한 번 걸렸지? 두 번째 때 딱 생각하실 거란 말이야 제가 그래도 애만 하고 싶나 보구나 애만 알아서 하겠지? 그냥 대놓고 해 난 대놓고 했어 그러다 우리 누나가 랜선을 자른 날이 있었어요 안 피곤한데 오늘은 자꾸 보내려고 하네 오늘, 오늘 뭐야? 오늘 나 끝나고 뭐 있어? 뭐 있는 거야? 뭐야? 너, 너 누구 만나러 가니? 나 말고 다른... 사람 있는 거야? 정말로? 알았어 알았어 너가 행복하다면 나는 다이조브 맥관 씨 여러분 그럼 저는 갈게요, 알았죠?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날 기회는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서로 응원하고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어... 갈게요 안녕 안녕